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즉, 등기법 전체 분량 중에서 등기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등기부 부분밖에 출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공인중개 시험 관련돼서 등기소에 대해서는 원래 관할이 문제되고 관할의 예의로서 관할 지정이나 우임 이런 게 있는데 권한자 정도만 알고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라고 했을 땐 등기사물 담당, 관청 또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 보통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곳도 있지만 지방법원의 등기과나 등기계 이런 것도 다 등기사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은 등기과가 없고 대법원 등과가 있지만 대법원은 등기사물 처리하지는 않아요. 예규를 제정한다든가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한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대한 관할 문제만 정확히 알면 되는데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이기 때문에 그 관할은 대부분 법정돼 있어요. 법정.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행정구역 관할 중에서 시군구 단위와 일치합니다. 시군구 단위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굴 서초동 하면 그 지역은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관할한다든가 이렇게 행정구역 관할과 거의 다 겹칩니다. 그런데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관할의 예외로서 관할 지정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A씨가 있다. 그럼 여긴 등기소가 A등기소가 있습니다. A등기소. 또는 B군이 있다. 그럼 B, C쪽 B등기소. 이렇게 C군구마다 하나의 등기소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 C에 있는 이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A등기소 관할. B등기소 관할을 쓰면 B등기소 관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어디에 있냐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부동산이 있을 때 어떠냐. 이게 관할 지정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경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관할에 경합이 생길 수 있다. 즉 관할이 경합이 생긴다는 것은 부동산 하나에 대한 등기소가 두 개 이상 관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 C나 B, C 중간 경계 부분에 대형 건축물이나 대단위 아파트 한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A등기소 관할인지 B등기소 관할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때 만약 이런 경우는 건물의 경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관할의 경합이 생기면 이때 관할 등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값이 어느 등기소로 해야 되냐라고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을 하면 관할 지정권자가 관할을 지정해준다. 이 관할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것은 각 등기소를 관한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급법원장. 이 상급법원장은 공통된 법원이 지방법원이면 그 지방법원장. 이것은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고등법원에서 일치하면 고등법원장. 만약 고등법원도 공통성이 없으면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 자격을 갖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이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만 관할 우임. 이것은 교통사정이나 업무, 등기업무 양등을 고려해서 대법원장이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 우임하게 하는 건데 이건 개별적 사건을 우임하는 게 아니라 일정적 등기를 다 우임하는 걸 말합니다. 우임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관할 우위반에 대해서는 당연 무의로서 이 신청 직권말소대상이 된다는 걸 정리하면 되겠고요. 등기사항의 정지라는 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사항을 정지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되냐 대법원장이 한다. 기간을 정하여 천재지변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법조문에 얼마 예정할 수는 없겠죠. 그때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의 정지 문제까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대법원장 지정권자 상급보원장 우임권자 대법원장 정지명령권자 대법원장 이렇게 각 권한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이것은 등기사무처리 공정성으로 위해서 등기관과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이걸 공정성을 이유로 제한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업무 처리 제한이라는 것은 재척이라고 했던 과거의 재척사유. 등기 업무를 등기가 자신이 자기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그건 공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영어 재척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 또는 배우자 또는 사촌의 친족이 과거의 친족을 포함한다고 했죠. 등기 신청일 때는 그 등기에서 소유권 등기라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즉 이런 재척 대상이 아닌 자 두 명 이상이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참여에서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인과 같이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업무 처리 제한 사유가 있을 때 절대적 금지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자기 등기하고 싶으면 여기 증인 두 명을 갖다 놓고 등기를 결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위반된 등기라도 당연 무효율 등기는 아닙니다.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관 장부에 관련돼서 지금 등기분 전부 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전산화도 돼 있죠. 전산등기보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하나보다 등기분 하나씩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분건물, 집합건물에 가면 1부동산 1등기 원칙에 대한 예유를 인정한다. 이 얘기는 이것은 형식상으로 보면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등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에 대해서는 1등건물 표지해부와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료를 1등기로 본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대해서 출제된다면 전부 다 구분건물 등기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등기부를 간단하게 이건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설명했지만 부동산 1부동산 우리가 등기기록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하나마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1등기기록의 기본 개념은 표제부하고 갚고하고 을고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갚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갚고 을고는 권리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구분건물에 가면 이게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지만 구분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동 전부에 대해서 만약 아파트가 있다. 여기 만약 101호, 102호에서 한 층에 10개씩 있어요. 이거 30층짜리다. 그러면 300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동 전부에 대해서 등기부 하나씩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 특징 중에 첫째 보세요. 1동 전부에 대한 등기부 편성. 이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고 각각의 이 구분건물마다 모든 등기부를 다 만들어. 즉 101호, 표제부, 갚고, 을고. 102호, 표제부, 갚고, 을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보십시오. 103호, 표제부, 갚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3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 300개를 묶어서 이게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기 때문에 외형상 보니까 1부동산 1등기록에 대한 예외처럼 보이지? 300개의 구분건물, 300개가 들어있잖아. 여기 등기부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상으로 본 1부동산 1등기록 예외처럼 보이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자. 즉 이 구분한 건물 각각 이 구분건물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갚고, 을고 다 있더라.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물적 편성주의.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 하나 하고요. 다만 등기 편성상 이렇다 할지라도 만약 장부 공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을 신청할 때 이때는 1등기 기록을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분건물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때 공개하는 과정에서 즉 등기 편성이 아닌 장부 공개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이란 등기 규칙에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등기 기록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문제가 된 해당, 해당, 해당 전유부, 즉 구분한 건물이죠. 전유부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 기록 본다라고 규칙 30조항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동 표제부, 해당 전유부는 여기도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구분건물 등기부를 우리가 딱 봤을 때 표제부가 1동 전체의 표제부 하나 나와 전유부 표제부가 또 나와 표제부가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편성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겠지만 장부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1등기 기록 개념을 따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즉, 만약 여기 705호에 대해서 705호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싶다. 그럼 등기부 어떻게 나오냐? 맨 위에 1동 전체의 표제부, 그 다음에 705호 이거와 해당 전유부인 표제부, 갑구하고 이렇게 해서 705호 이렇게 묶어서 이게 1등기 기록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편성했을 때 만드는 이 1동 전부를 다 열람하거나 이거를 증명서로, 등상 증명서로 발급해 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1동 전체의 표제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전유부인 705호 해당 표제부, 갑구, 을구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이 있다. 이거를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뒤에 또 구분건물이 나오지만 구분건물 특징이 뭐냐? 토지건물을 일체로 취급한다겠죠. 그래서 일반,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토지, 여기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뭐냐?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건물이 민포부상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도 따로, 건물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A가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을 건축했다. 이 건물 B한테 팔았어요. 등기를 두 건 해야 됩니다. 토지에서 이전등기, 건물에서 이전등기. 그렇지만 이게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닌 구분한 건물이 있고 구분건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빌라를 졌다. 100일호, 200일호, 300일호. 그럼 이게 구분등기가 되버리면 어떠냐? 토지건물 일체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취급한다.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일체로 취급하는 게 대지권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권등기. 이 토지 등기부 내용을 전부 다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표제부. 그래서 일체로 만드는데 이 표제부에 넣을 때 자,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의 전유분. 여기에 넣는 게 다릅니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당연히 일동 전체의 부동 건물 내역 쓰고 그 밑에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 표시. 줄여서 그냥 대목토라고 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 그래서 이 밑에는 토지 전체 내역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예를 들어서 이 101호 표제부에 가보면 전유분 건물 내역이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표. 대지권. 이 대지권은 전유분 표제부의 표시로 나와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내용인데 이게 토지 관련된 부분이 표제부에 들어가더라.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아래에다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하게 돼 있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전유분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대지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등기부 내역을 보면서 한번 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등기부 중에서 57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집합건물 등기부 양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 기본서 57페이지를 잠깐 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등기부 눈을 확인하면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거기서 표제부. 보시면 일동 건물 표시로써 이 12층 아파트다 그러면 전체의 건물 내역을 다 써준 겁니다. 그래서 표시번호가 나오고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부, 기타 사항 해가지고 이 내용이 전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 이게 바로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밑에는 땅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 내역을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다 써준 거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전유분 표제부에 가보면 지금 2층 202루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전유분 건물 내역이 절근 콘크리트조 82.38제곱미터 즉 아파트 베란다를 뺀 내부 전유분 면적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지권 표시라고 나와요. 즉 일체가 된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이 뭐냐 토지 소유권, 대지권이다. 즉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땅을 사서 졌을 땐 소유권, 대지권이 되고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졌다면 그럼 지상권이 대지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소유권, 대지권이죠.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며 대지권 비율,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그 토지 지분이 얼마냐 이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써줬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토지 내용, 토지인데 건물 등기부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바로 건물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지앱을 보면 안다. 표지앱은 1동 전체의 표지앱이 있고 전유분 표지앱이 있는데 1동 전체의 표지앱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하고 전유분 표지앱에는 대지권 표시를 기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봐두시되 등기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가 유일하다. 일반 토지건물은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라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표제부가 있어. 그런데 갑구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왔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아무것도 설정기 없이 깨끗해. 그러면 을구는 안도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가 다 갖춰진 분도 있고 을구는 없으면 안도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형이 있느냐. 표제부가 있다. 그런데 갑구가 없어. 을구도 없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내용이 있어야 이외의 권리가 나오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수해버리면 표제부만 남기 때문에 등기기록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건물에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구분건물은 표제부만 있는 등기기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 대표적인 예가 규약상 공용 부분. 이런 거예요. 즉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이런 것은 표제부만 놔도 없고 표제부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써줘요. 그리고 값구도 꿀구도 없습니다. 표제만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동 전체에 대해서도 표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분건물의 경우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예를 들어서 대위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이게 빌라를 졌다. 그러면 100일호, 200일호, 300일호 이렇게 약시로 붙여봅시다. 여기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자가 있다. ABC가 건물을 똑같이 신축했을 때 이때 만약 구분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 구분건물 소유자만 자기 것만 보존등기 못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표시등기를 대위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이때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써야 되니까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죠. 100일호, 표제부, 갚구, 을구를 만들어서 200일호, 표제부, 갚구, 을구를 만들어서 300일호, 표제부, 갚구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체를 묶어서 일등기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최초로 만약 100일호 소유자 A가 구분건물 등기하려면 자기 것만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이게 구분건물 등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률 조문이, 등기법 조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구분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기록을 사용한다. 편성하기 때문에 등기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소유자들 대위해가지고 표시등기, 즉 200일호 표제부는 만들어놓고 301호도 표제부는 만들어놓고 이렇게 등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표시등기를 대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동시에. 따로따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위 신청, 동시 신청하게 되면 200일호 표제부만 존재하면 300일호 표제부만 존재하는 등기부가 나오죠. 이렇게 규약상 공용부분도 표제부만 있고 일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만 있고 이런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건물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등기부에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구분건물 등기부가 제일 유력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에 대해서 특히 대직권등기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기부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관련해서 참고로 간단하게 보실 거는 최근에 출제된 것들 중에서 장부의 보존관리에서 보존기관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등기부는 연구부 전문서입니다. 즉 현재 효력있는 등기부든 폐쇄된 등기부든 또 등기부와 같이 보는 거 공신도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목록 이렇게 공담목록 줄여서 공동담보 공동전세목록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되는 거죠. 신탁등기일 때는 반드시 신탁원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등기부로 보는 것들입니다. 도면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이런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를 하면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건물 등기할 땐 당연히 도면이 들어가요. 구분건물 보존등기할 때 그 다음에 매매목록 매매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거죠. 공담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거 이건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거 한 개라도 매둔감의 수 있는 여러 명과 여러 명일 땐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그러면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의 광이 그러니까 연구부전하는 겁니다. 즉 현재 효로 있는 등기부든 폐쇄 등기부든 이런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보는 공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은 연구보존문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연구 좀 빼놓고 10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5년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10년짜리 끝은 말에 장으로 끝나는 거였었고 장땡이라고 해서 열 끝짜리죠. 5년짜리 신청서로 시작되는 것들이 다 5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50페이지 하단에 장부의 보존에 관련돼서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나와야 결국 지문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정도만 알면 돼. 연구조문서가 있고 보존기간이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등기부는 연구보조문서다. 그 다음에 장부 이동금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등기법 14조 제4항에 보면 3항과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4항에 가면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 지변 그 밖의 이해 추진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 관련된 건 이동금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령이나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반 영장에서 압수, 즉 밖으로 반출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이동 관련된 것은 등기부와 관련된 것 중에서 등기부 부속서류 등기부나 그 등기부의 부속서류 이 문제냐 아니면 신청서 신청정보 관련된 거냐 신청정보 신청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기부나 부속서류는 연구보조문서니까 반출 금지입니다. 등기부서 밖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못한다는 거죠. 반출 금지.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은 전쟁 천재지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건 반출이 허용되는 거지만 자 문제는 평상시라면 법원이 명령이나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게 반출이 허용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법원이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원이 법원에서 명령이나 촉탁이 있다 또는 검사 영장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등기부 관련된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나 부속서류 관련된 것은 이건 허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관련된 것은 비상사태를 빼놓고 일체 등기부 밖으로 반출이 제한되는 거지만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검사의 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등기부의 공개 즉 열람이나 또는 증명서 발과 관련된 이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을 공개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용어가 이렇게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 등기부를 기록을 열람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서 발급이란 것은 일정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등기부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람은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발급은 이게 증명서이다. 인증문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외부에 이것을 증명할 때 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전부 증명서가 2가지 일부 증명서가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서 53페이지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말소상 포함된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상 전부 증명서 이렇게 전부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고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부 증명서는 대부분 공유 관련된 겁니다. 특정인 지분에 관한 일부 상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일부 상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죠. 전부 다 일부 증명서입니다. 지분 취득 이력에 관한 일부 증명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장부 공개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게 등기분야 즉 등기 기록이냐 아니냐 여기 다 달라집니다. 등기 기록이란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가 신청서냐 신청정보란 말이 나왔느냐 또 해당 부속서류란 말이 나왔을 때는 특히 중요해요. 부속서류 나눠가지고 등기부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공개 청구하냐 그 신청인 신청할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해요. 이해관계 그 다음에 범위 공개 범위에 대해서 모두 모든 범위가 다 등기분 그 다음에 신청정보나 부속서는 이해관계인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해관계인 범위 부분에 한해서만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모든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세트로 보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말하는데 여기다 넓은 의미로 보는 자 어떤 거냐면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이걸 말해줘요. 원하면 다 줘요. 이거는 신청하면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신청 안 했는데도 막 주진 않고 이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담목록이 필요하다면 공담목록에 체크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부 보고 싶으면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 출석해야 됩니다. 도면과 매매목록 그래서 특히 공담목록과 매매목록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신청할 때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신청하면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개는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제부 갑구 이건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이루니까 이건 주대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람은 체크해주라. 신청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공개한다는 의미가 이런 내용이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공개 종류 종류가 등기비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되고 열람도 된다. 발급도 되고 발급은 증명서랑 인증문이 붙은다. 가게 좀 비쌉니다. 만약 직접 출석하면 1200원 인터넷으로만 예를 들어서 발급은 1000원 열람은 이것보다 좀 싸요. 그래서 인증문이 안 붙어있죠. 직접 출석하면 1000원 인터넷으로면 7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할 수도 있고 열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급과 열람에 관련돼서 이제 신청 방법을 보시면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느냐 등기상 증명 발급 직접 방문하면 되죠. 찾아갔어. 유인발급기죠. 이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출석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기계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터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다 되고 열람이라는 말 말 자체는 원래 등기관 면전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화면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출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열람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한 시간이나 계속 봐도 됩니다. 그런데 발급은 증명서 한 통당 하나씩 발급하니까 한 통 발급받았어 그럼 다시 또 발급받으시면 다시 또 비용을 내고 또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신청 방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은 직접 유인발급이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무인발급기 우리가 기계가 설치는 곳이 있어요. 공공장소에 이런 행정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치는 곳에 가서 기계 앞에서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인터넷 이게 이제 요즘엔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신청정보나 부속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 되는데 여기는 발급이라는 건 없어요. 증명서라는 건 없고 열란만 열란만 허용된다. 열란만 직접 찾아가야지 방문만 인터넷이 아니고 방문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등기기록에 대서라고 있는데 이게 관계인 홈포스 틀리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데 등기기록인데 이 일정 부분만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등기기록인데 발급 증명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나 부속서라는 단어가 붙었다. 등기기록이 부속서라고 해도 이거는 만약에 발급을 할 수가 없지. 열란만 이거 허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태도 용어들 잘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만 중요성은 떨어지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접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증명서 발급에 허용된다는 규칙 30조 사항도 같이 알아두시고 등기 사건 현재 접수돼 처리 중에 있다. 사건 처리 중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등기 신청을 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5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등기사항이 공시 제한이라고 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 명인 표시하고 난 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공시 제한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종이등기부일 때는 즉 종이에 썼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일 누구나 다 신청하다 보니까 어느 부동산 등기부일 열람 증명서 발급 해서 여러분 거기 소유자 인적 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대해서 그래요. 자연인 법인인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 자연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원래 공시가 제한되지만 자기가 입력하면 나와요. 그러나 제3자가 어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모른다면 그거는 공시가 제한돼서 뒷부분은 에스터리스크 즉 별표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시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대해서 또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 인적 사항 같은 거 이건 자연이잖아요. 이런 것은 공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나 두시고요. 그 예제 참고로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의한 등급이 열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겠죠. 인터넷에 의한 등급이 열람 증명서 발급에는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출 문제인데 인터넷에 의한 열람이나 증명서를 신청한다는 것은 직접 대면 접촉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서라는 걸 내는 게 아니죠. 신청서는 등급이 직접 찾아갔을 때 신청서 양식 써서 낸다는 얘기니까 이런 표현들은 너무 이제 우리 인터넷에 의한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 쓰기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색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등급과 부속서류를 인터넷에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보세요. 누구든지 등기부 이건 누구나 맞아요. 그런데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에만 안 되고 이해광장인으로 제한되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부속서류 인터넷에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했는데 부속서류 여기서 등기부는 열람이 되고 부속서류는 다 열람이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부속서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지 타인으로서 규부하는 등기상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등기상 증명서 밑에는 발급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 사건에 대해서 그 진행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접수 중인지 진행 중인지 보정 중인지 화면에 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이나 등명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를 열람 증명서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내라는 얘기죠. 그러나 직접 방문했을 때 보다는 싸죠. 왜냐하면 무전프 영업이니까 그리고 종이도 자기 종이 쓰기 때문에 좀 쌉니다. 대신 이것과 구별될 게 정부 24시에 들어가서 일반 주민등록 등부 초본 같은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전부 다 무료로 열람이 되는 것들이니까 등기부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이라니까 혼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본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등기상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열람 다 되죠. 그런데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각종의 행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은 다 유료고 무료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장부에 관련된 내용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특히 등기부에 대해서는 구분건물 등기부가 문제되며 자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를 두 대 구분건물에 가면 일동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상 외형상 보면 일부동산 1등기부를 예외처럼 보이지만 구분건물에 한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과 관련해서는 일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문에 관한 등기부를 한 개의 등기부로 본다라고 규칙 30조 사망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시라 했고요 장부 공개 문제는 이렇게 등기부냐 신청서나 부속서류냐 이런 표현이 있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등기부는 누구나 누구든지 모든 범위 발급 열람 다 된다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니 이해관계니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되더라 이렇게 정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2장을 마쳤는데 제 2장에 관련돼서는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2장 부분은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의 공인중개시험 관련해서도 출제빈도 현격이 떨어지고 요즘에는 최소 한두 줄 정도 나오는 정도지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은 좀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